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10장 조동산을 공부할 차례죠 자 여러분 책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보죠 조동산은 영어로 auxiliary verb 이렇게 부르는데 본래의 동사 즉 본동사를 도와서 그 본동사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do라든지 can, may, must, will, shall 이런 것들이 모두 조동사에 속하죠 이러한 조동사들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 본동사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시제, 의문, 부정, 강조 등을 나타내거나 능력, 가능, 필요, 의무, 추측 이런 뜻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럼 조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예를 들어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장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이 쓰였는데 can 다음에 동사 원형 swim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조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단 조동사 두는 3인칭 단수형 does가 있으니까 예외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주어가 3인칭 단수 he인 경우에 he can't swim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수라도 조동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can의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he can swim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조동사의 부정문 의무문에는 둘을 쓰지 않습니다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부정문이나 의무문을 만들 때 둘을 사용하죠 하지만 조동사의 경우는 둘을 쓰지 않고 부정문은 바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조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문은 조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뒤바뀌어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 can swim 자 이런 문장을 그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자 이런 의미의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he cannot swim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 can 다음에 not을 쓰고 다음에 동사 원형 swim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문은 조동사 can과 주어 he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되니까 can he swim? 그는 수영을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조동사 can이 문장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he 그리고 동사 원형 swim이 쓰였죠 자 지금까지 조동사의 일반적인 의미 그 다음에 역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각의 조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do, does, did의 용법부터 보죠 do는 조동사로도 쓰이고 일반 동사로도 쓰이는데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동사는 주어 인칭과 수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조동사 do는 예외라 그랬죠 즉 시제가 현재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를 쓰고 시제가 과거면 di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 do의 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일반 동사의 의무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비동사나 조동사가 없는 문장 즉 일반 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의무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는 꼭 조동사 do를 써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의무문이죠 여기서 do는 조동사고 like가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즉 like라는 일반 동사의 의무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왔고 주어가 2인칭 u니까 do가 쓴 것이죠 자 다음 문장 come home은 집에 오다 at 5는 5시에 이런 뜻이니까 그는 5시에 집에 오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does가 조동사죠 자 come이 본동사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 he이기 때문에 does를 쓴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의문사 what이 쓰인 의무문이죠 원래 의무문의 순서는 조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데 이 문장과 같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앞에 오고 그리고 조동사가 그 다음에 옵니다 따라서 여기 의문사 what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왔고 그리고 조동사 did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 앞에 did는 조동사고 d의 do는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가 일반 동사고 시제가 과거니까 조동사 did를 써서 의무문을 만든 것이죠 자 이번엔 부정문의 경우를 보죠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2를 주어의 수와 시제에 알맞은 모양으로 쓰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긴 주어 I 즉 1인칭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 2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서 I do not like milk 자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무문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조동사 2를 쓴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부정문을 보겠습니다 She does not go to church 그녀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가 she로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 고의 부정으로 does라는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고 본동사의 동사원형 고를 쓴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과거의 부정문을 보죠 He did not go there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의 부정문이니까 조동사 did가 나오고 not이 나왔죠 그리고 본동사의 동사원형 고가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무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두의 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두의 용법을 보죠 조동사 두는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대개의 경우 일반 동사를 가진 문장을 의무문이나 부정문으로 바꿀 때 사용되지만 어떤 때는 긍정의 평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본동사 바로 앞에 놓여서 정말, 확실히, 꼭 자 이런 의미로 본동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도 두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두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가서 그를 꼭 만나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를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은 주어 유가 생략된 명령문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두가 맨 앞에 나온 것이죠 따라서 여기 두는 본동사 고와 씨를 강조하는 거니까 꼭 가서 만나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said, he would come, and he did come He said, 그는 말했다 He would come, 그가 올 것이라고 and he did come 그리고 그는 정말로 왔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말로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d를 보세요 여긴 시제가 과거니까 did가 쓰인 것이죠 여기 did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동사 come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did come은 정말로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두가 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조동사 두는 앞에 나온 동사나 동사를 포함한 어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때 둘을 대동사로 갑니다 대동사란 말은 대신하는 동사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떤 명사 이름을 다시 반복해야 할 때 그 명사 대신에 대명사를 사용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반복할 때도 그 동사 대신에 대동사를 사용해서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당신은 어제 공원에 갔습니까? 이때 맨 앞에 did는 의무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로서의 용법으로 쓰인 did죠 yes, I did 예, 갔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did를 잘 보세요 여기 did는 어제 공원에 갔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yes, I did는 yes, I went there yesterday 자 이 말을 줄여서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did는 바로 went there yesterday 자 이런 동사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예문 He runs much faster than she does He runs much faster 자 여기 much는 비교하고 faster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much faster는 훨씬 빨리 이런 의미가 되니까 He runs much faster 그는 훨씬 더 빨리 달린다 than she does 그 여자가 하는 것보다 즉, 그 여자가 달리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그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oes를 보세요 does는 앞에 나온 동사 runs를 받는 대동사죠 여긴 접속사 then 다음에 주어가 c로 3층 단수이고 cg는 현재이기 때문에 does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does는 runs와 같은 말인데 여기 does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 saw the movie so did I I saw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보면 so did I 나도 봤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did를 보세요 이때 did는 saw the movie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so did I 는 나도 역시 그 영화를 봤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 saw the movie to 즉, the movie를 대명사 it으로 받은 I saw it too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앞에 긍정문의 내용을 받아서 누구누구도 그렇다 이렇게 할 경우에 so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이때 동사는 비동사 또는 조동사가 오는데 앞 문장에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두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I saw the movie에서 so가 일반 동사고 c가 과거이기 때문에 대답을 보면 so did I 자 이런 식으로 so 다음에 did가 온 것입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비동사가 쓰인 경우와 다른 조동사가 쓰인 경우도 하나씩 보죠 he is diligent so is she diligent 는 부지런한 이런 의미니까 he is diligent 그는 부지런하다 so is she 그녀도 그렇다 즉 그녀도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 is she는 she is diligent to와 뜻이 같은 말이 되겠어요 여기 he is diligent 해서 동사가 비동사 is로 현재니까 그녀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so is she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 3층 단수 she에 맞춰서 현재 시제 is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I can speak french so can I I can speak french 나는 불어를 할 수 있다 so can I 나도 할 수 있다 즉 나도 불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 can I 는 I can speak french too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can 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의미로 대답할 때 so can I 자 이런 식으로 so 다음에 조동사 ca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I 가 온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can과 could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동사 can은 능력, 가능, 부정적 추측, 강한 의심 등을 나타냅니다 can의 부정형은 can 뒤에 not을 붙인 cannot이 되는데 can과 not은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죠 자 그리고 단축형 can't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an의 과거형은 could니까 과거형의 부정은 could not 또는 단축형인 could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선 can은 능력, 가능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때 can의 뜻은 뭐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can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그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자 여기 can은 바로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ca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이 부정문에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뜻은 뭐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예문을 보죠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can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 뭐 일리가 없다 이런 의미로 부정적 추측이나 단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조동사 can이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can이 주로 의무문에 쓰여서 과연 뭐 뭐 일까?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자 예문을 보죠 can I be back in time for the meeting? be back은 돌아오다 이런 의미고 in time for는 뭐 뭐의 시간에 맞춰 이런 의미니까 can I be back?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in time for the meeting 그 모임의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면 과연 내가 그 모임의 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an은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문장처럼 조동사 can이 의무문에 쓰여서 can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뭐 뭐 일까? 이런 의미의 강한 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can의 대용어로 be able to가 있습니다 can이 능력, 가능의 뜻으로 쓰일 때는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은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 비 동사는 주어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모두 일치시켜야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피아노를 치다 이런 의미니까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an은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니까 be able to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바꿔보죠 can이 현재이고 조어가 3층 단수 he니까 can이 is able to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형 could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answer, 동사로 대답하다 question, 명사로 질문 이런 뜻이니까 he could not answer the question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be able to를 써서 바꿔보죠 자 여기 could not이 was not able to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hero 3층 단수이고 시제는 could로 과거이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꾸면 was able to가 되는데 could 다음에 부정의 not이 있기 때문에 was not able to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can의 미래형을 알아보겠습니다 can의 미래형은 be able to를 이용해서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can의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죠 조동사는 두 개 이상 겹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can의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will, can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어요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반드시 can을 대신하는 be able to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너는 내일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죠 즉 can의 미래의 의미로 will be able to를 써서 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의 의미를 만든 것이죠 자 만약에 be able to를 쓰지 않고 will, can을 써서 you will can start tomorrow 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겠습니다 자 will이란 조동사와 can이라는 조동사는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can을 be able to로 바꿔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may와 might의 용법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may도 뜻이 참 많은 조동사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may는 허가를 나타내서 뭐 뭐 해도 좋다 뭐 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나 허락을 하려 할 때 may를 쓰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may I go home yes you may no you may not no you must not 여기 may는 허가 허락의 뜻을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may I go home 집에 가도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인 대답은 yes you may 그래 가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may를 써서 허락의 뜻을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no you may not 또는 no you must not 이런 식으로 may not 또는 must not을 써서 아니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may not을 쓰면 뭐 뭐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불허가 즉 가벼운 금지를 나타내고 must not은 이보다 좀 의미가 더 강해서 뭐 뭐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금지를 나타내죠 자 다음 두 번째 may가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may의 뜻은 뭐 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갖죠 자 예문을 보죠 여기 may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본동사로 동사원형인 b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may는 뭐 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의 뜻이니까 this book may be very interesting for you 이 책은 너에게 매우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여기 may도 추측의 뜻인데 뒤에 not이 있기 때문에 he may not come back 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돼야겠죠 자 세 번째로 may가 기원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may you live long 자 이 문장에서처럼 조동사 may가 문장 맨 앞에 쓰여서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식의 어순이 되면 뭐 뭐 하소서 뭐 뭐 하기를 자 이런 기원 소망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live long 하면 오래 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may you live long 오래 사시기 즉 만순무강 하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may he succeed 자 역시 이 문장도 may 플러스 주어 he 플러스 동사원형 succeed 이렇게 됐으니까 기원문이죠 succeed는 동사로 성공하다 이런 뜻이니까 may he succeed 부디 그분이 성공하시기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기원이나 소망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may가 쓰여서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어순으로 뭐 뭐 하소서 이런 의미의 기원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원문에서 조동사 may를 생략하고 그냥 주어 동사원형만 써서 기원문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may가 so that과 결합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that 주어 may 또는 can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누구가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이런 식으로 목적의 뜻을 나타내죠 자 다른 말로 in order to 동사원형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so 다음의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조동사 may 대신에 can을 써도 되는데 may보다는 can이 좀 더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he studied hard so that he might pass the exam pass는 동사로 시험에 합격하다 통과하다 이런 의미이고 exam은 명사로 시험이란 뜻인데 examination 이 말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ass the exam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so that he might pass the exam 자 여기 so that he might가 바로 so that 주어 may 여기에서 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가 과거이기 때문에 may의 과거 might가 쓴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목적의 의미로 해석해서 so that he might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정리하면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might를 보세요 앞에 주절의 시제가 studied 과거니까 뒤에 so that he i 종속절에서 may가 주절 동사의 시제의 일치에서 과거형 might로 바뀐 것이죠 이것을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데 시제의 일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15장 일제와 화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뭐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진 inoral to 동사원형으로 바꿔보죠 자 so that he might pass를 inoral to pass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마지막으로 may를 포함하는 관용 표현을 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은 그대로 외워둬야 하는 것들이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may well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have good reason to 동사원형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곳은 충분한 이런 의미니까 뭐 뭐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뭐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may well do so 그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he has good reason to do so 그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may as well 동사원형은 뭐 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we may as well start today 우리는 오늘 출발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4번으로 갈 차례죠 must의 용법이 나옵니다 자 함께 공부해 보죠 조동사 must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번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must가 나옵니다 필요 의무는 must의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must do the work at once at once 즉시 당장 곧 이런 뜻이니까 you must do the work at once 너는 즉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즉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must는 필요 의무의 뜻을 나타내죠 자 다음으로 must가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must는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american은 앞에 관사 on이 있는 걸 보니까 미국인 이런 의미의 명사로 쓰인 것이죠 must를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서 he must be an american 그는 미국인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미국인임에 틀림없다 자 이런 식으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즉 그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문장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i'm sure 하면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니까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at he is an american 그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즉 나는 그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must는 100%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거의 단정적인 강한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must not이 나옵니다 must not은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의미로 뭐 뭐 해도 좋다 may의 부정이라는 것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you must not go there you must not go there 너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의 뜻을 나타내죠 자 다음으로 have to가 나옵니다 have to는 뭐 뭐 해야 한다 자 이런 의미로 필요 의무의 must와 같죠 그런데 have to는 must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변하지 않는 must와는 달리 have to의 have가 주어 인칭과 시자에 따라서 has to will have to had to 이렇게 변형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죠 have to는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I have to write an email to him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써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have to를 must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I must write an email to him 자 이번에는 주어가 3층 단수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he has to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히로 3층 단수죠 따라서 have to가 아니고 has to가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must는 주어가 3층 단수일 때도 변하지 않으니까 he must go there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have to의 미래형 will have to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ave to 앞에 will을 써서 will have to 동사원형 하게 되면 뭐 뭐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나타내죠 즉 will have to는 have to나 must의 미래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must의 경우 미래를 나타낼 때 will must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조동사 2개가 겹치니까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must를 미래형으로 나타낼 때는 must를 have to로 고쳐서 will have to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죠 he will have to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절대로 he will must go there 이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ave to의 과거형 had to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죠 have to 동사원형은 have to의 과거형 head가 쓰였기 때문에 뭐 뭐 해야 했다 혹은 뭐 뭐 해야만 했다 자 이런 의미로 과거를 나타내죠 즉 have to와 must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must는 현재형만 있고 과거형이 없으니까 must를 과거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head to를 써야겠습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he had to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have to는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만 쓰이고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낼 때는 원칙적으로 have to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they all must be Englishmen Englishmen은 영국인의 복수형이죠 자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must는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으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즉 they all must be Englishmen 그들은 모두 영국인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추측의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y all have to be Englishmen 이렇게 하면 틀림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미국식 영어에서 특히 회화체에서는 have to도 must와 마찬가지로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추측의 뜻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have to는 추측의 뜻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must의 의무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내가 이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ust는 조동사니까 의무문을 만들 때 must와 주어 i가 도치되어서 must 플러스 주어 i 플러스 동사 read 이런 순서가 된 것이죠 자 만약 must 대신에 have to가 쓰였을 경우에는 미국식과 영국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미국식은 have to의 have를 일반 동사로 지급해서 의무문으로 바꿀 때 조동사 do를 사용합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이렇게 조동사 do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조동사 do 플러스 주어 i 플러스 have to 그리고 동사원형 read 이런 순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영국식은 must를 have to로 바꾸는 것은 같은데 이때의 have를 조동사로 지급해서 조동사 do를 쓰지 않고 그냥 have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이렇게 have가 맨 앞으로 나가서 have 플러스 주어 i 플러스 to 동사원형 read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do i have to 동사원형 자 이런 식의 의무문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ust I read this book 자 이런 의무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죠 자 먼저 긍정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yes you must yes you must read this book yes you must 예 당신은 읽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must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must 다음에 read this book은 앞에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니까 보통 생략하죠 자 이번엔 부정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no you need not read this book no you don't have to read this book no you don't need to read this book must의 의무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긍정만큼 간단하지가 않죠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 아니고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need not 또는 don't have to를 쓰던지 또는 need를 일반 동사로 지급해서 don't need to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우리말로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뭐 해야 한다 자 이런 필요 의무에 대한 부정은 뭐 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내니까 뭐 뭐 해도 좋다 이런 허락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may의 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정의 대답은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세 문장 모두 아니요 당신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뜻은 같죠 자 물론 여기서도 read this book을 생략하고 no you need not no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need to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 보면 have only to 동사원형도 가끔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have와 to 사이에 부사 only가 들어가서 have only to 동사원형 하게 되면 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you have only to wait here 자 wait은 기다리다 이런 뜻이니까 you have only to wait here 너는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have only to도 have to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조동사가 뭐가 있었죠 do, can, may, must, have to 이렇게 있었죠 자 오늘 배운 것들 문장 중심으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복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